네. 아 연합회님 반가워요. 역시 이 자리를 바로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짝짝짝 연합회님이 있어서 이게 힘이 납니다. 방송할 때 아 벌써부터 또 이렇게 별풍선 주시고 네 심쿵이에요 심쿵. 역시 연타로 이렇게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321 아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너무 이렇게 네 별풍선으로 꽉 차네요. 채팅창만 봐도 제가 진짜 감격스러워요. 자 지금 제가 시작할 순서는요. R&D 지도사 제가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예비 과정인데 오늘이 마지막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시험을 보는데 아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저도 첫 방송이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예비 방송보다는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역시 떨리네요. 떨리는 거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그리고 R&D 지도사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이슈죠. 사라지는 직업. 직업이 많이 사라져요. 네. 그 다음에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인 자산이랑 수입의 관계. 자산과 수입의 반대 반대는 아니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천과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R&D 지도사. 이게 지금 정의죠. R&D 지도사. R&D가 뭘까요. 연구개발. 리서치 앤 디베럽. 연구개발 지도사인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격증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여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MOP죠. 기업경영.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경영.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을 컨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R&D 지원사업 그 전 과정의 코칭 그리고 지도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이거 R&D 지도사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 이 전에는 사전적 정의고. 아 감사합니다. 아 연합팬님 진짜 너무 든든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매주 방송을 준비하면서 연합팬님. 연합팬님이 오늘은 어떤 말을 해줄까. 사실 별풍선을 기대하지 않아요. 연합팬님이 그냥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R&D 지도사의 가치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기업을 성장시키죠. 네.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요. 네. 개인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개인도 성장하고요. 네. 그 관계에서 또 그 기업과 저 개인 간의 인맥이 형성되죠. 사랑과 사랑과 내는 인맥을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정국을 이렇게 찔러주시네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100개를 주시면 제가 지금 떨려서 방송하기에 네. 고맙습니다. 인맥이 형성되는 게 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R&D 지도사를 열심히 한 번 해보려고 도전 중입니다. 물론 다음 시험에는 잘 보겠죠? 연합회님? 네. 연합회님이랑 둘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R&D 지도사 과정을 열심히 할 거고요. 다음으로. 자. 좀 전에 제가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하는데 그렇게 로봇이 지금 인간들의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어요. 무섭죠. 한 1년 반인가 전에 그때 알파고랑 이세돌에 바둑이 있었죠. 그때 저는 솔직히 이세돌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말만 들었지 실제로 딱 와닿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죠. 판단에 아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자체는 모든 바둑기사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빅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 결정체가 지금 알파고인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나 봐요. 더 무서운 거는 이세돌이랑 알파고와 경기를 해서 이세돌이 한 번 이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긴 데이터도 알파고한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아. 추천. 아. 역시.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로봇이 저희 일자리를 침범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게 그건 제가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사라지는 직업으로 직업의 두 번째 인터넷은 사물과 인터넷은 하나로 연결된다. 사물인터넷 요즘에는 그 센서랑 그 인터넷 어플로도 이렇게 제어를 하는 장치가 되게 많아요. 사물과 인터넷이 상당히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도 인해서 분명히 생활이 편해져요. 점점 더 편해질 거고요. 근데 그만큼 사라지는 직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직업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IoT. 네. 사라지는 직업은 조금 뒤에 나올 거고요. 제가 이거 조금 분류를 해놨어야 되는데 또 아 보니까 또 실수를 했네요. 사물과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서 분명히 편해지지만 인간이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할 일은 줄어듭니다. 네. 제가 아침에 또 잠깐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는 되게 편리하죠. 너무 편한데 지금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서 출시된 모델에서 무인 자동차 무인으로 불러가는 거 있죠. 자동차가 그런 거 자체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내재가 돼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 기술력은 지금 무인 자동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돼도 어느 정도 기술력은 당연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직업이 사라지는 거 특히 택시기사가 우리나라에 엄청나죠. 근데 그 택시기사들이 그쵸. 택시는 존재합니다. 무인으로 존재합니다. 미래에는 근데 되게 먼 미래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해요. 또 근데 당장 도래하지 않아서 당치지 않아서 아 막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되게 이렇게 변화가 되게 빠르죠.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나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택시시장도 택시시장은 존재하겠죠. 근데 택시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한순간이래요. 법적인 문제가 통과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무섭죠. 자 다음으로 이게 마우스가 패드가 없는 관계로 그럼요. 아 무서워요. 제가 무인전철을 인천 2호선 아시나요? 거기서 제가 짧은 그 삼량전철인가 있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인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설마설마 했는데 사고가 그리고 또 거의 없어요. 보면 지금은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어도 이게 점점 더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 기계가 운영하는 게 더 일처리를 해서 잘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멋있는 직업이죠. 사짜 직업 중에서 판사 아 판사 너무 멋있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요. 저도 옛날에 일본에서 전철을 탄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얼핏 기억이 나는데 역시 연합회님 일본에서도 통하네요. 판사 판결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맘받는 직업이죠. 의사 판사 변호사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사람도 실수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감정에 치우치고 그만큼 사람이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에서 컴퓨터보다 당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또 이게 판사도 컴퓨터로 대체가 된다고 해요. 대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 제가 자료를 다 모아봤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게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조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개인의 주관이 들어갔을 수 있는데 대부분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 뉴스 괜찮아 의심은 참 좋은 거예요. 뉴스 신문기자 신문기자 신문기자는 없어지는 직업 하면 되게 상위에 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감사합니다. 초콜릿 119개 처음에 저 9개인 줄 알았습니다. 111을 못 보고 119 감사합니다. 또 초콜릿 좋아한다고 한 말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들으시고 너무 좋아요. 항상 방송할 때 이게 활력성인 것 같아요. 신문기자는 이렇게 없어지는 직업 중에 또 9개 말했다고 또 19개를 제가 어렸을 때 ABC 초콜릿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ABC 초콜릿을 먹으면 한번 까면 이게 한 조그만 게 한 3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까면 제가 한 19개를 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거고요. 지금 뉴스 신문기자는 지금 없어지는 직업 중에 상의에 뜬다고 했죠. 방금 그만큼 컴퓨터가 보도를 그 뉴스 기사를 처리하는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빨라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계는 실수가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오류 때문에 실수가 나기도 하는데 점점 그건 수정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신문기자도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죠 이게? 그림 방고우 그림이죠. 맞죠 고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에요. 고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번에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되게 놀랐다고 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만큼 발달이 한 거고요. 놀랬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게 빨리빨리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이 무서워요. 저희는 또 할 줄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R&D 지도사의 가치 사람과 사람 간에는 감정이 있죠. 그래도 인공지능은 지금 직관까지는 있어요. 처음에 말했듯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에서 봤듯이 직관이 존재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에게는 직관까지 있는데 감정은 아직 사람만큼의 감정은 없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살려서 저는 그걸 살려서 R&D 지도사 를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한 번 R&D 지도사의 자랑을 하자면 지금 시장성을 보죠. 보통 사업을 할 때 시장성을 보는데 지금 이 기업 R&D 지도사 이 정책 자금이 100조 시장을 달려간다고요. 대단하죠. 어떤 시장성이 100조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겁니다. 너무 자부심이 있고요. 너무 행복해요. 자 다음으로 자산과 수입 처음에 말했듯이 자산과 수입 같죠. 자산과 수입을 같죠. 같을까요? 자 처음에 이 이라고 된 부분이 인플로이 지금 자영 아 그 직장인이죠. 직장인 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직장인 전문가 플러스 향기요? 어우 어떻게 한마디로 그냥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지 역시 능력이 남다르십니다. 일단 별풍선까지 아 이거 1 더하기 1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흥분해서 마이크를 쳤네요. 직장인 연합팬님도 자영업자 맞으시죠? 지금 로버트 기오사키의 사사분면 아 네 귀요미 이거 중간까지 했습니다. 사사분면에서 보면 저희는 보통 직장인과 자영업자 이 두가지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 옆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B랑 I가 있죠.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인베스터 기업체 오너 기업체 오너는 시스템으로 하여금 돌아가는 그 기업체 사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비워도 시스템이 굴러가는 거예요. 투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 시간도 많고 돈도 많겠죠. 아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개념이 자산이고요. 자 저희가 저희가 있는 그 물론 연합팬님도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그만 사업 그 향수 사업을 하고 있죠. 조그만 사업체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 이분들은 단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 얼마 연봉 얼마 이렇게 나오죠. 기업체 오너들은 그런 개념이 개념이 있죠. 근데 금액대가 차이가 너무나죠. 시간도 시스템만 구축해놓으면 시간도 많고요. 자 다음으로 저희의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스템 저희가 돈을 벌죠. 월급을 벌어서 소비를 하죠. 소비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소비를 하고 그 남은 돈을 저축을 해서 저희는 보통 목돈을 만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위로 올라가고 싶다. 뭐 부동산 아니면 또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래서 자산을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목돈에서 투자 자산 이 구간이 너무 위험해요. 하이리스크 존이라고 여기서 대부분 여기서 망가집니다.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자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망가지면 다시 수입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은 그 밑에 빛이 생기겠죠. 참 힘들어요. 세상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고요. 저희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게 마우스 패드가 없어서 방법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이 길잖아요. 1년 동안 노하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감사합니다. 이동하기 역시 연하팬님 항상 이게 진짜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연하팬님 없으면 어쩌나 싶어요. 연하팬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방송이 참 잘 되네요. 둘이서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 비법은 제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산과 수입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가져요. 참 기분 나쁘죠? 당연히 수입은 관심이 있는 거죠. 참 저도 이거 들었을 때 좀 그랬어요. 저는 연봉 네? 아니에요. 제가 좀 네 지금 목소리가 좀 그런가요? 약장상 않나요? 좀 다른 개념에 대해 제가 설명을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재밌는 내용 그리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이렇게 할 건데 또 이런 이런 시간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래야 연합패님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자 제목이 자산과 수입이죠? 자산에 관심을 가져요. 자 이게 어 첫 번째 그림이 참 안타까운 게 벽돌을 들고 있죠? 아버님입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인데 이렇게 나와요. 아이야 내가 이거 벽돌을 들고 있어서 너를 안아줄 수가 없다. 근데 이 벽돌을 내려놓으면 너를 키워줄 수가 없다. 너무 짠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죠. 어 회장님이 연합패 그럼요. 연합패님은 VVVIP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VVVIP 네. 자산소득 이렇게 자산소득 인쇄적인 소득 있죠? 뭐 음반 그리고 해리포터 작가 그리고 임대소득자 부자들이 이런거에 관심을 갖는데 아 잘났으니까 관심을 갖겠죠? 가질 수 있으니까 저희도 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천천히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순서는 시간은 많으니까 연합패님은 항상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하우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료가 제가 충분하지가 않는 관계로 항상 이렇게 좀 미흡해야 다음에 좀 기대하는 맛이 있어요. 항상 그 연속극이나 아닙니다. 그 연속극이나 보면 그 만화나 보면 딱 노하우가 나오는 시점 아니면 딱 감정에 울리는 시점 그런 시점에 딱 끊어요. 이게 다음을 기대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안 나와요. 다 다음에 나오겠죠. 기대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마우스 페이드를 준비해서 빨리빨리 이동 왔다 갔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천 과제죠. 아 아닙니다. 저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저는 사실 사실만 이렇게 말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추천 과제 제가 이렇게 당황하면 횡설수설해요. 느끼셨죠. 자 쥐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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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경진대회 뭘까요? 이거 2017 쥐벨리 금천구 지금 여기죠. 가산디지털단지 구디 구로디지털단지 이쪽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창업경진대회 지금 2017년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아직 접수기간이 많이 남았죠. 창업문화거점 쥐벨리 지식산업혁명을 일으키다 오늘 목소리 좀 괜찮으신가요? 거의 끝자락인데 제가 목소리가 참 많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 톤 때문에 조금 능글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 정말요? 역시 연합회님 짱입니다. 연합회님이 더 짱이에요. 짱짱이에요. 짱짱. 네 그 공모 부분 아 또 이렇게 벌풍이 오늘 끝나는 줄 알아 말을 잇지 못하게도 이렇게 날려주시네요. 심쿵 연합회님 언제 한 번 떡볶이 한 잔 할까요? 한 잔이 아니라 네 2인분 시켜서 같이 드실까요? 제가 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콘텐츠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 네 알겠습니다. 나노테크놀로지 등 지밸리 주력산업과 관련된 4차 산업 혁명시대 칠러키예요? 칠러키 설마? 모든 창업 아이템 진짜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네요. IT BT BT NT 4차 산업 혁명시대 와 말만 들어도 너무 멋있어요. 칠러키 아 칠러키 감사합니다. 힘은 항상 연합회님이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힘은 항상 납니다. 공고 접수기간 7월 24일부터 네 아 사랑해 아 멋있네요. 접수기간 9월 4일까지 그리고 1차 심사가 9월 8일까지고 그리고 2차 심사 PT 네 그러게요 이게 좋으면서도 그냥 좋네요. 그리고 입 입상팀 멘토리 9월 20일까지 그리고 시상식 마지막 9월 22일까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이 반이라고 접수를 신청하면 시작이 된거죠.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접수를 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공모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기업 가로치고 조그맣게 7년 이내 써있는데 지역은 제한이 없대요.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아 1등 하면요. 아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거를 또 네 1등 하면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음주에 설명하면서 1등 과제에 대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절대 준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준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접수기간이 남았죠.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첫 방송인데 떨면 참 많이 떨려요. 많이 떨렸는데 이 별풍선도 많이 받으면서 마음이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흥분했다. 가라앉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자 다음주 금요일은 11시 항상 11시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특별한 사정 때문에 늦었어요. 오늘만 이렇게 하고요. 다음부터는 11시에 시간 맞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저는 연합회님 덕분에 금방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주 금요일날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4 3 2 1 땡 감사합니다.